소녀가 대 리믹스 나를 미쳤나 미쳤어 소울이 형 안 돼 뭐야 소울이 형 안 돼 소울이 형 안 돼 사람 목에서 리코더 소리가 들려 소울이 형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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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뭐야 이거 아니 말도 없어 무슨 뭐야 이 쿨가이는 당신 이거 뭐야 나 가져가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?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고예요 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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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쭈 야 너 뭐야 뭐해? 아니 바로 쉴 시간에 있는 거 뭐야? 감사합니다. 아 그런데 개 어이없네. 아 내가 제일 잘나간